무려 21년 전 인기 가요를 찾아온 의외의 스타. 윤선아 씨와 원빈 씨의 원빈 씨의 원빈 씨의 무대에 이어집니다. 예정된 이별. 사랑? 웃기지 마. 이 원빈 씨요? 에이, 설마 아니겠지. 어? 어머! 세상에.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원빈 씨가 맞습니다. 다시는 못 볼 이 진귀한 장면 함께 감상해 보시죠. 패션의 완성도, 노래의 완성도 역시 얼굴이네요. 그리고 원빈 씨와 함께 잘생긴 외모로 화제가 된 이분. 장동건 씨 같아요. 누군지 아시겠죠? 바로 배우 장동건 씨인데요. 알고 보면 앨범을 두 장이나 낸 실력파 가수입니다. 그리고 인기 가요에서만 볼 수 있는 톱스타들의 신인 시절. 안녕하세요, 전지현입니다. 먼저 SBS 인기 가요를 통해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린 거 반갑게 여기고요. 그리고 이 시대의 최고의 MC, 이승현 씨와 함께 진행을 위해서 무척 영광입니다. 이분들의 많은 사랑입니다. 당시 17살이던 전지현 씨의 공장감 가득한 MC의 첫 신고식이었는데요. 요즘 이분들 때문에 남성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? 아, 너무 처음에는 정말 너무너무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 10번 보고 10번 제가 처음에 울었죠. 이번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